아까 갔을 때도 에어컨 버티넷이예요 네 드럭만 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따로 너무 잘 칠렷 너무 힘들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힘이 나요. 셀럽 따위가 없거든요. 제가 또 연습할까요? 이거 하는 게 아니야? 이거 하는 게 아니야? 어? 어? 아이스. 어머나? 어? 아이스. 어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.. 박수님 정주님 말씀드릴게 있어요 엄청 안 넣어졌어요. 말씀드리기 시작해요. 우리 좋습니다. 남쪽으로 올라갑니다. 재밌게 홈페이지 나갑시다. 지금 한 커플 빼고 포기야 돼요. 아니에요. 여기도 바뀌었어요. 다 바뀌었어요? 여기도 바뀌었어요. 네? 근데 귀연이만 나오십니다. 여기도 바뀌고 와야 돼. 다 움직여야지. 다 움직여야지. 혁신이 알겠어요? 다진창. 혁신! 하하하하. 무서워요. 아니요. 아니요. 여기서. 하하하하. 그러면 우리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. 출전하시면 저장성은 딱딱하게 풀이 되세요. 정신이 있어야 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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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밤이 좋고. 왜? 아니. 너무 잘해. 혁신이 많이 말씀해주시면 10번 치고 있는데 . 너무 잘해. 강릉. 오해. 파이. 하나 둘 셋 나도, 나는 안 먹으니까 나도 오케이니까 일찍 한번 그때는 웃음 오케이니까 우리, 우리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웃음 아, 미스톱도 막 맞아? 진짜 진짜 박수야, 이제 아예, 상대 아예, 상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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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관 그래서 누가 지점수하고 싶은데. 근데 이제 또 내가 라이준님의 부모도 싫어할 거야. 내가 라이준님의 부모도 싫어할 거야. 기원님이라고 라이준님을 말하는 거야. 기원이라고. 기원아. 뭐 하래? 아니, 차라리 우리 길이. 쟤 보니깐 우리 길이 풀려줘야 돼. 그렇지. 네, 그래서. 1, 2, 2 이렇게. 뒷 ane. 뽑퇴이 2 이렇게. 딱 말투. 어떻게 말해도요? 하위 탑이랑 하위 탑이랑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제가 영수님이랑 이술님 쪽을 여쭤리고. 그래서 기원님이랑 약간 뭐 이수님 좀 비슷한 사람이잖아요. 이렇게 귀도를 좀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. 하나만 모아봐요. 우리 약불받고 무수게 모두께 관단해놓고 그 3병을 모르고 있어요. 이렇게 와서 앉아서 이기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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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다음주에 모여야 돼요? 어이구. 손이 잘 whatnot. 건 치아. 아 아우! 1, 2, 3, 2, 3, 3, 2, 1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